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앱 화면입니다. 뒤돌리기를 선택합니다. 뒤돌리기 패턴 3번을 선택합니다. 이 중에서 3-3C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배치는 2013년 구리월드컵 16강전에서 브롬달 선수가 친 배치입니다. 3쿠션이 이렇게 멋있는 스포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배치임과 동시에 브롬달 선수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배치입니다. 당구박사가 대대 16점을 칠 때 나도 이렇게 멋진 샷을 치고 싶다면서 연습했던 배치입니다. 요령을 알고 나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빠른 큐스피드로 정확하게 4단 당점을 쳐야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스트로크로 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림에서는 5분의 8 두께로 표시되어 있지만 1분의 2 두께가 맞을 것 같습니다. 실전에서 이런 배치를 의외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. 이럴 때 싱겁게 비껴치기 같은 것 치지 마시고 브롬달처럼 화끈하게 끌어치기로 득점해 보세요. 당구박사 무료 앱과 유료 앱 모두에 수록되어 있으니까요. 아직 앱을 설치하지 않은 분은 빨리 설치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당구박사도 오랜만에 이 배치를 연습해 보았는데요. 3번에 1번 정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. 실패해도 수비가 되는 배치이므로 큰 부담 없이 칠 수 있습니다. 단,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 쳐봤자 삑살이 나기 쉽거든요. 그러니까 앱 설치하시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연습하세요. 그래야 상대 선수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